변해버린 당사자의 모습을 수용해야 한다 걸림돌 해놓고 병에 대한 부정적 인식,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당사자 모습을 수용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걸림돌 해놓고 환자의 양성 증상, 환청, 망상 등이 있을 때 특히 가족을 적대시할 때 참 수용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가족을 지나치게 적대시할 때 망상하고 결부되어 있는 때가 꽤 있어요 특히 망상이 있을 때 세상을 선악 이분법적으로 선과 악 이렇게 구분해서 할 때는 부모 때문에 모든 게 다 잘못된 부모가 완전히 악으로 규정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부모를 심하게 적대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피해자와 부모는 가해자, 자기는 피해자 이렇게 놓고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문제 이렇게 돼서 부모를 막 공격을 하고 해야 되면 부모가 견디기가 참 힘들죠 이런 문제 때문에 수용하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또 환자의 음성 증상이 심할 때 무표정, 감정표현의 부족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이때는 부모가 자꾸 당사자를 재촉, 빨리 바꾸려고 할 수 있는데 빨리 바뀌기를 원해서 뭔가를 자꾸 재촉하고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할 수 있는데 너무 재촉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걸림돌으로서 환자의 자신감 저하 위축, 은둔 고립 그래서 환자가 이런 모습들을 보일 때 그 다음에 또 걸림돌이 가족의 완치에 대한 열망, 발병 이전의 모습을 그리워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당사자의 모습을 수용하기 힘들게 만듭니다 필요한 작업은 뭐냐면 애도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려놓기를 해야 됩니다 사회적 표준을 내려놔야 되고 가족 자신의 욕구를 내려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또 무엇을 수용해야 하는가 당사자의 욕구와 감정을 수용해야 한다 하는 것인데요 여기 제가 참고로 해놓고 이 익스프레스 이모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표출정서라고 해놨는데 이게 가족들이 너무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기복이 심하면 가족이 너무 자기 감정을 못 참고 막 터뜨리고 이렇게 되면 당사자의 욕구와 감정을 수용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표출정서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가족 사람들이 감정을 표현하는 정도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그러니까 화가 나면 극단적으로 심하게 소리 지르고 화내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화가 나도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거죠 슬프면 팡팡팡 울고 막 이렇게 막 하는 사람도 있고 슬퍼도 조금 그런 내색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감정을 극단적으로 표출하는 사람을 우리가 높은 표출정서라고 그 다음에 감정을 잘 절제해서 표현하는 사람을 낮은 표출정서라 하는데 이제 이건 1950년대부터 연구가 된 건데 자꾸 환자를 치료해서 집으로 돌려보냈더니 자꾸 재발해서 오더라 그래서 재발을 많이 해서 돌아오는 애들하고 재발을 잘 안 하는 애들하고 해서 그 가정을 비교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표출정서가 심한 높은 표출정서 집단의 가정이 낮은 표출정서 집단의 가정에 비해서 재발율이 3배가 높더라 이런 연구가 있었고 그래서 가족들의 감정표현의 강도를 순화시켜야 되겠다 감정표현의 방식을 바꿔줘야 되겠다 해서 이 높은 표출정서를 보이는 가족들 대상으로 매주 1회씩 한 번에 90분 이상씩 해서 1년 반 이상 계속 이 프로그램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해서 자기 문제해결 훈련 어떤 이런 정서적으로 흥분되는 이런 상황들에 직면했을 때 어떤 난감한 문제 속상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걸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해결 훈련을 한 1년 반 이상 시켰더니 비로소 효과가 나타나더라 당사자의 재발율이 떨어지고 효과가 나타나더라 그래서 적어도 1년 반 이상 교육을 시켜야 된다 교육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게 감정표현 방식이 바뀐다 하는 거죠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하고 이거는 참고로 알려드린 거고 당사자의 욕구와 감정을 수용해야 하는데 수용하기 힘든 경우가 어떠냐 당사자가 환자가 충동조절 장애가 심할 때 이때 받아들이기가 힘든데 그러니까 당사자가 막 자기가 충동조절 장애가 심하다는 것은 화가 나면 화를 못 참고 화를 낸다든지 또 금방 이거 해야 되면 이거 하고 저거 해야 되면 저거 하고 이거 하자 했다 저거 하자 했다가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들이 충동조절 장애죠 그럴 때는 우리가 표현 방식과 표현의 내용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표현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화를 막 내고 이야기하는 화내는 방식은 부적절하다 할지라도 화를 막 내면서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는 내가 맞는 이야기인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빠는 이래서 뭐 어쩌고 저것 엄마는 뭐가 이래서 어쩌고 아 내한테 저런 이런 문제가 애한테 불만이 없구나라고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또 걸림돌이 가족의 온정주의 파터널리즘 원정주의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원정주의라는 말은 우리말로 제가 볼 때는 번역 번역 에라예요 이건 도저히 수용이 안 돼요 도저히 사람들한테 강의를 해볼 때 원정주의라는 말로 강의를 하면 다 잘못 받아들여요 내가 한 시간씩 두 시간씩 원정주의를 강의를 했는데 나중에 이분이 나중에 기억하고 이야기하면 전혀 딴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원정주의, 원정주의라는 우리말에 담겨있는 이 뜻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말 원정주의는 뭐냐 애한테 따뜻하게 잘해주는 거 애한테 잘해주는 걸 원정주의라 하거든요 따뜻하게 이걸 왜 이 파터널리즘을 원정주의라고 번역해놨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파터라고 하는 게 독일어 쪽에서는 신부가 파터거든요 뭐냐면 옛날에는 독일 같은 경우에 다 마을 공동체자라는 한 마을에 신부가 대빵이에요 정신적 지도자 모든 오늘날의 신부하고 다르죠 사람들의 사생활 하나하나까지를 다 관여하는 게 신부예요 그러니까 모든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 어린 자녀, 판단력이 미숙한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은 신부가 대신 의사결정을 해주는 거죠 사람들이 의사결정할 능력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중요한 게 그러니까 이런 완전히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절대적인 권위로서 하는 이게 파터널리즘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법률용어에서는 원정주의가 전달이 안 되니까 법률용어에서는 이걸 후견주의라고 해요 뭐냐면 지는 의사결정할 능력이 없다 후견인이 대신 결정한다 이게 파터널리즘이에요 그러니까 파터널리즘의 원래의 의미가 뭐냐면 의사결정권을 누가 행사하느냐가 파터널리즘이에요 그러니까 의사결정권을 부모가 들어서 부모나 전문가가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것 지는 환자는 정신과 환자는 정신질환자는 의사결정능력이 없으니까 판단능력이 없으니까 라고 보고 그러니까 이게 지나치게 어린애로 보고 어린애로 취급하는 게 파터널리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파터널리즘이 두 가지 얼굴을 취하는데 하나가 과잉보호를 취한다는 거예요 과잉보호 과잉간섭 그러니까 애니까 그러니까 지를 못 믿으니까 모든 외부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줘야 된다 다치지 않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한편은 지나친 연민이죠 못 믿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사소한 거 하나도 못 맡겨주는 거예요 이게 과잉보호 과잉간섭으로 들어가는 이게 파터널리즘이고 의사결정권을 지한테 맡겨주지 않는 게 파터널리즘이에요 그러니까 번역을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저도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의사결정권에 대한 용어예요 본인은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그나마 근접한 번역이 과잉보호 과잉간섭 과잉간섭이라는 개념이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뭐냐면 이렇게 자기한테 의사결정권을 주지 않고 큰 거든 작은 거든 하나부터 열 가지 가족이 다 관여하고 다 가족의 뜻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것은 당사자에게 자기 봉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입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뭘 원하지? 내가 뭘 원하지? 어떻게 하고 싶어 하지? 뭘 하지?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된다 말로 표현하지 않게 된다 단지 말로 표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생각 자체를 안 하게 된다 왜? 말로 표현해봐야 소용없으니까 나는 이거 먹고 싶어? 안 돼 저거 먹어야 돼 나는 이 옷 입고 싶어? 안 돼 저 옷 입어야지 돼 나는 이거 하고 싶어? 안 돼 저렇게 해야지 돼 이렇게 되면 말로 표현해도 소용이 없으면 사람은 입을 닫아요 그다음에 표현해도 소용이 없으면 단지 입을 닫는 게 아니라 생각을 안 해요 왜? 생각을 해봐야 괴로울 뿐이니까 이거 하고 싶다 생각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나중에는 속만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생각 자체를 안 한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거 해 밥 먹어 하면 네 그다음에 옷 입어 하면 네 이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나중에 되면 하나부터 열까지 부모한테 다 물어요 엄마 나 화장실 갔다 와도 돼? 다 큰 애가 나이가 서른 넘은 애가 화장실 갔다 와도 돼? 뭐 해도 돼? 뭐 해도 돼? 뭐 해도 돼?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물어요 이거는 부모가 애들이 이렇게 나오면 부모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애를 지금까지 잘못되어 왔던 게 아닌가 스스로가 판단하고 스스로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심각하게 저해했을 때는 아주 기본적인 것조차 전부 다 묻는다 말이에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자기 봉인 효과를 가지고 이것은 당사자의 비주장성을 심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렇잖아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잘 보세요 우리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들이 애들이 착한 애들입니다 착하다는 게 비표현적이다 자기 표현을 안 한다 자기 주장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결국은 세상살이 하면서 자기 욕구가 좌절되고 등등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적응에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발병하는 겁니다 라고 해서 발병하게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로 제가 비주장성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비주장성 때문에 발병했는 애를 애가 발병해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했다가 부모가 애를 더더욱 못 믿는 거예요 그 전에 발병하기 전부터도 이 부모는 애를 못 믿었어요 애한테 안 맡겨줘요 네가 알아서 결정해 네가 알아서 생활해 안 하고 부모가 하나부터 열까지 간섭을 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됨으로써 비주장성이 심화가 될 수 있었는데 애를 못 믿는다 그런데 이 애가 정신병이 발병하고 나면 부모가 이제는 계속 애를 볼 때마다 걱정이 가득하고 불안하고 하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애한테 못 맡겨주고 부모가 들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렇게 신경을 쓴다 말이에요 이렇게 돼서 안 그래도 비주장적인 애를 더더욱 못 믿어서 하나부터 열까지 부모가 다 관여를 하기 시작하면 애는 더더욱 비주장적이 되죠 이렇게 되면 쉽게 표현하면 애가 더더욱 온순한 애가 돼요 안 그래도 온순하던 애가 더더욱 온순한 애가 돼서 이렇게 지내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것을 우리가 치료를 잘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부모나 전문가들이 꽤 있다 하는 거예요 애를 완전히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무슨 일만 생기면 병원에 입원시키고 무슨 일만 생기면 약 높이고 무슨 일만 생기면 뭐하고 이렇게 이렇게 돼서 애로 하여금 완전히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 자기 욕구 탐색을 하지 않는 애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교수님 그 편얼리즘을 예전에 가부장주의로 가부장주의 근데 그거는 김정모 교수가 가부장주의로 하면 어떻게 했느냐라고 제안을 했는데 가부장주의도 안 맞지 이 취지를 가만히 보라고 가부장주의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정에 어른이 있고 등등 그거를 가부장주의라고 하는데 그거하고도 개념이 안 맞는다는 거야 원정주의도 안 맞고 가부장주의도 안 맞고 그나마 법률용어로 사용하는 후견주의가 그나마 조금 적합한데 이건 무조건 의사결정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없는 거라 완전 어린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보고 판단을 부모가 대신 해줘야 된다 의사결정을 부모가 대신 해줘야 된다 이런 주의거든 완전히 아주 아주 어린애로 대하는 태도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전문가와 환자 관계를 이렇게 놓고 보는 이거를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의 치료 시스템이 원정주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지금의 정신건강 분야의 시스템이 원정주의 시스템이에요 환자는 자기 판단력이 없다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 이거는 등등하니까 전문가들이 판단해야 된다 이런 관점이 자리를 잡고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이 문제는 조현병의 문제 조울증의 문제는 단순한 병의 문제가 아니에요 병과 삶이 밀접하게 엮여 있어요 삶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제가 선순환 악순환 이야기하잖아요 삶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악순환이 돼서 병이 발병하는 것인데 병이 발병하면 다시 이게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삶이 악순환으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병과 삶이 같이 긴밀히 엮여 있는 문제인데 우리나라의 의사들은 이걸 무조건 병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삶은 온데간데 없고 그러니까 최고의 전문가가 의사가 돼야 된다 정신과 의사가 최고의 전문가고 정신과 의사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맞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 약 두 번째 필요하면 입원 더더욱 필요하면 강제 입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게 딱 퇴원하고 나서도 생활을 규칙화하는 것 강제적으로라도 어떻게 해서 밖에 사회복귀시설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시켜서 다니게 하는 것 뭐 하는 것 등등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의사 이외의 전문가들의 개입을 최소화 시키는 것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가족이나 당사자들이 본인이 제대로 치료받으려고 하면 이 구조를 깨야 돼요 병이다라고 규정하고 들어가는 이건 병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병이 아니라 삶의 문제다라고 가지고 들어가야 이게 해결이 되는 거지 병이다라고 주장하는 이 정신과 의사들의 주장을 못 깨부수면 발전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인데 아무튼 우리나라의 정신과 의사들이 최고의 전문가고 최고의 의사결정권자라고 하는 이것부터가 파터널리즘이에요 이것부터가 이걸 깨부수지 않고는 발전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게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만이 아니라 이쪽은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간호사가 서로 협력해야 된다 서로의 각자의 영역의 지식이 다 필요하다 각자가 자유 경쟁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것이에요 여기에 플러스 가족 지원과 동료 지원과도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줘야 된다 이들이 다 서로 함께 협력할 때는 협력해야 되고 경쟁할 때는 경쟁해야 된다 그럴 때의 발전입니다 각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따로 있다 의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일을 동료 지원과나 가족 지원과나 또는 심리학자나 사회복지사 간호사가 할 수 있다 이 이야기예요 모든 걸 다 의사가 의사들은 이주장이거든요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우리가 최고의 전문가다 다만 우리는 바빠서 못하니까 내가 바빠서 못하는 걸 내가 간호사 시켜서 하고 사회복지사 시켜 하고 심리학자 시켜서 하는 거다 간호사 사회복지사 심리학자는 다 내 지시를 받아서 일해야 된다 거기에다가 가족 동료 가족이나 환자 출신은 왜 끼어들려 하느냐 너거는 전문가도 아닌 것들이 이렇게 되는 인식 구조라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가 깨부서지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그런 것인데 이것이 파터널리즘이에요 언정주의인데 하여튼 번역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필요한 작업해서 경청하기 당사자의 의사표현과 감정표현 격려하기 자발성, 자기주장적 행동을 격려하기 해서 그 다음에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존중하기 이런 게 있고요 또 무엇을 수용해야 하는가 이건 가족들 부분에서 가족들이 변해버린 자신의 삶과 자신의 한계를 수용해야 한다 환자가 집안에 발병하면 가족들의 삶과 삶도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걸림돌, 가족들이 나라는 자아상 나는 좋은 사람, 좋은 부모라는 생각 또 내가 낫게 하겠다는 생각 걸림돌 해놓고 열등감, 우월감, 권위의식, 체면의식 뭐 이런 이야기를 해놨는데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환자가 발생함으로써 생기는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문제는 부모들이 그 전에까지는 내가 내 인생을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세상을 잘못 살아온 게 아닌가 내가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내가 좋은 부모가 아니었던가 보네 등등 이렇게 되면서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깨진다는 거예요 부모들의 자아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그렇지 못했던 모양이네 이렇게 위협받고 도전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의 자아상 그래서 이 나의 자아상이 위협받고 도전을 받는데 부모들이 이거를 안 놓으려고 버티면 버틸수록 이제 문제는 점점 심각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인데 아무튼 이런 혼란에 부모님들이 직면합니다 이 이야기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벗어나야 되는 게 이 당 위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must, should, 사회적 표준, 자신의 틀 아무튼 내가 옳다고 이때까지 생각하고 살았던 것을 부모님들이 놓아버려야 되거든요 내가 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규정했던 이것도 지금 도전을 받고 있고 나의 가치관도 도전을 받고 있거든요 이렇게 사는 삶이 훌륭한 삶이야 세상은 이런 거야 등등 이런 게 다 도전을 받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 입장에서 그런데 이게 이런 거예요 내가 이 기존에 나라고 하는 자아상을 고수하면 고수할수록 그다음에 나의 가치관을 고수하면 고수할수록 애는 설 자리가 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애는 이 부모하고 같이 사는 게 나 너무 힘들어 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애만 바뀌어라 라고 한다고 이게 네 문제니까 네가 노력해서 나는 부모는 그대로 내 살던 방식 그대로 살고 부모는 그대로 나는 나를 그대로 고수하면서 애 보고 네가 노력해서 병을 이겨내야지 네가 노력해서 낳아야지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부모가 바뀌어주면 바뀌어주는 만큼 애는 그만큼 수월해져요 공간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절대적 자기 자신의 자아상이라든지 자신의 가치관이라든지 해서 도전을 받고 있는데 아무튼 놓을 수 있는 게 있으면 부모가 놔야지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랬을 때 필요한 작업은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자신과의 화해 자신에 대한 용서 음과 양의 통합 진실성 일치성 생각이 아니라 유기체의 감각을 느끼고 싶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써놨는데요 아무튼 자신의 삶이 바뀌어 버렸다는 걸 부모님도 받아들이셔야 되고 그 다음 자신의 한계를 수용해야 합니다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기로써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있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있다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인 이상 안 되는 지점이 있다 이거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게 수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원이라고 하는 건 오아시스를 만들어주는 것 제가 비유를 이렇게 하는데 지원도 출발점은 경청과 이해에요 제가 수용에 대해서도 출발점은 경청과 이해입니다 라고 했잖아요 지 말을 잘 들어보고 지 입장을 진짜로 지 입장이 되어서 지를 이해하는 것 이게 출발점이에요 지원을 할 때 그 다음에 수용에서 제가 핵심은 마음의 여유 마음을 비워야지만 그때부터 비로소 수용이 됩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 지원에서는 핵심을 자기결정권 자기결정권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당사자에 대해서 지 인생이니까 지 뜻대로 살 권리가 있다 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뭐가 자기결정권이냐 내한테 대한 뭐가 내한테 대한 권리는 나한테 있다는 게 뭐가 무슨 이야기냐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나의 몸 나의 몸에 대한 권리가 나에게 있다 그 다음에 나의 시간에 대한 권리가 나에게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자기결정권이 침해 당하는 거에 저항해야 된다 애가 나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게 뭐냐면 애가 나의 몸을 건드리면 이게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애가 나를 때렸다 신체적으로 이거 나를 인신 구속했다 방에서 못 나오게 가겠다 이런 것들이 이게 자기결정권을 해치는 거예요 시간도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못 쓰게 하고 내 시간에 대해서 지가 강요를 해서 아침에 지금은 이거 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이렇게 강요해서 나의 몸과 나의 시간을 지가 지 뜻대로 하려고 했다 이게 나의 자기결정권을 애가 침해한 거예요 이거는 부모님이 기를 쓰고 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을 지가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는 바로 112에 신고해야 돼 이건 부모 자식간이라도 애가 나를 때리면 이건 폭행이니까 바로 112 신고를 해야 되고 나를 인신 구속하면 방 안에서 못 나가게 하면 바로 112 신고해야 되고 이런 거예요 나의 몸과 나의 시간을 내가 지켜야 된다는 이건 내 권리라고 하는 걸 애한테 분명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애의 몸이 이게 지 몸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 몸을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애가 한 달을 안 씻는다 두 달을 안 씻는다 세 달을 안 씻는다 안 씻는 거 지 권리예요 안 씻고 싶으면 안 씻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뭐냐 지하고 같이 사니까 너무 냄새가 나서 못 살겠다 그러면 뭐 집 안에 향수를 뿌리든지 아니면 내가 방을 얻어 나오든지 뭐 하든지 지의 자기 결정권을 내가 자 목욕을 해라 라고 권할 수는 있지만 강제로 목욕을 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게 이게 자기 결정권의 문제 지 몸에 대한 건 지한테 권리가 있다 그걸 인정해줘라 지 시간 사용이 지한테 권리가 있다는 걸 인정해줘라 나는 지의 몸과 지의 시간을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대신에 지 보고도 나의 몸과 나의 시간을 네 뜻대로 하려면 안 된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 주는 것 이게 자기 결정권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어찌됐건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주는 것이 지원의 핵심입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돕는다는 건 지가 도와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는 게 이게 돕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도와주는 게 돕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돕는다는 건 뭐냐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그리고 사회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인데 자 무엇을 지원해야 되는가를 제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당사자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당사자의 과업 수행을 지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회 변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로 제가 지금 나누어서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쭉 그냥 읽어 볼게요 자 당사자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려고 하면 당사자의 심리 상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해서 심리적 변화 과정이라고 하는데 심리적 변화 과정은 맞는 과정에서 총 7개 단계로 이야기하죠 충격 혼란 단계 부인 단계 우울 단계 분노 단계 수용 단계 대응 단계 권위 공허 단계를 이야기하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발병해서부터 시작해서 발병을 하면 사회적 붕괴가 오고 심리적 붕괴가 오고 이렇게 되면서 삶이 무너져요 삶이 무너지는데 정서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볼 때 단계를 처음에 충격 혼란 단계가 있고 그 다음 부인 단계가 있고 그 다음 우울 단계가 오고 분노 단계가 오고 했을 때 완전히 이제 나중에 손을 놓게 되면 이때가 수용 단계에요 완전히 손을 놓았을 때가 그래서 포기했다 그때가 이제 수용 단계고 포기한 이후에 수용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용이 되면 그 다음부터 진짜 노력을 하기 시작해요 엉뚱한 노력이 아니라 이제 자기 욕구에 입각한 이제 노력을 시작하죠 대응 단계 그 다음 권위 공허 단계 이렇게 이제 단계의 변화를 겪는데 이 단계를 겪을 때 당사자들의 정서 상태 심리 상태가 어떤 거냐 충격 혼란 단계에서는 충격 혼란 두려움 공포 이런 거를 느낀다 처음 병이 발병하면 당사자들은 두렵고 무섭고 이런 심리 상태에요 발병 초기에 치료받으러 가기 전에 첫 입원할 무렵에 당사자들은 무섭고 두렵고 공포에 질려 있다 겁에 질려 있다 이런 상태에요 그러다가 그 다음 부인 단계에 가게 되면 무감각해진다 우울 단계가 되게 되면 슬픔 우울감 무력감을 느낀다 분노 단계 분노화 억울함 이런 거를 느낀다 자 이게 처음에 이때 충격 혼란 단계에서도 분노화 이거 올라와요 이때의 분노화하고 이때 분노 분노 단계에서의 분노화하고 달라요 이때는 뭐냐면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우리가 두렵고 공포스러운 우리 야생동물하고 똑같아요 야생동물이 길에서 누가 사람들이 자기를 잡을까봐 뭐 딴 뭘 해칠까봐 바들바들 떨때 야생동물 구조하려면 자기를 해치는지 알고 핥히고 물고 덤비잖아요 이게 그래서 으르렁거리잖아요 자기 야 사실은 지가 무서우니까 먼저 공격을 해대고 이때 나오는 공격성과 이때의 공격성은 겉으로는 공격성을 띄고 분노를 띄고 있지만 실제로는 두려움은 공포에요 극도의 공포 속에 있다 엄마가 자기를 어떻게 할까봐 엄마가 자기 뜻대로 자기를 어떻게 할까봐 내 뜻에 안 맡겨주고 간신히 내가 엄마로부터 도망쳐서 이제 조금 그나마 아주 조금 살만해졌는데 이 엄마가 다시 나를 잡으러 올까봐 절대로 내 근처에 가까이 오지마 하고 극도의 엄청난 비난을 하고 공격을 해대는 거죠 절대로 가까이 오지 마라는 소리에요 왜 올까봐 저 엄마의 성격으로 볼 때 내리를 잡으러 올지도 몰라 싶으니까 절대로 못 오게 하려고 극단적인 폭언을 쏟아내는 거예요 이게 이때에 이거는 나중에 분노 단계에서 분노, 억울함하고 달라요 초기 단계에는 그래서 하는데 초기 단계에는 그 분노와 공격성 밑에 두려움 겁에 질려 있구나 애가 지금 겁에 질려 있구나 이거를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되면 겁에 질려 있는 상태에서 처음에는 상황판단이 안 되죠 지금 정신이 한계도 없는 상태에요 그러다가 자기가 그 다음에 이제 치료가 시작되든 또는 다른 어떤 이유로든 해서 애들이 조금 안정되면 그 다음부터 부인 단계 아무 일,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려고 그러고 등등하는데 이때가 부인 단계에요 부인 단계고 그래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내가 스스로 잘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는 대처를 하려고 하는데 잘 안된단 말이에요 학교도 다녀보려고 복학을 했는데 수업을 들어가니 못 알아듣겠고 친구들도 사귀어보려고 하는데 안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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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도 등록해보고 뭐도 해보고 이 부인 단계에서 많은 시도들을 해요 애들이 다시 별일 없었던 듯이 나는 정신병이 아니야 조현병이 아니야 약도 안 먹으려고 치료도 안 받으려고 하면서 또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엄마가 약 먹으라 하니까 약 먹고 상담받으라 하니까 받는 거지만 나는 실제로는 별 문제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는 여전히 학교에 그냥 다니려고 직장에 그냥 다니려고 학원 뭐 끊어서 배우려고 어디 친구들 모임에 나가려고 여전히 모든 것을 다 그냥 한단 말이에요 조현병이라고 하는 걸 심각하게도 생각 안 하고 병에 대해서 공부할 생각도 안 하고 그렇잖아요 내가 부인 단계에 있을 때는 이 병을 공부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상담을 받아도 건성으로 받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생각도 없고 이 부인 단계에서는 그래서 다 해서 하는데 이렇게 해서 될지 알았는데 몇 년을 노력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좀 되나 싶다가 안 되고 되나 싶다가 안 되고 되나 싶다가 안 되면 드디어 우울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바로 우울 단계 하나 몇 년의 부인 단계를 거쳐서 자기 딴아는 할 거 다 했다예요 자기 딴아 해볼 거 다 했다 해볼 거 다 했는데 뜻대로 안 될 때에 비로소 안 되는구나 나는 이제 안 되는구나 그럼 딴 애들에 비해서 뒤처지는 것 같고 이 우울 단계로 들어가면 이제 애들이 학원 등록도 안 해요 친구들 모임에도 안 나가요 잘 좋아하던 취미 생활도 안 해요 그 전에까지 뭐 하던 거 아무것도 안 해요 이제 아무것도 안 해요 이제 테레비도 안 보고 유튜브 같은 거 보통 것도 안 보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해요 이제는 그냥 그렇게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 단계가 이 단계들이 하나가 끝나야 다른 단계가 오는 게 아니라 겹쳐서 와요 충격 혼란 단계 속에서 부인 단계가 오고 이렇게 또 부인 단계 속에서 우울 단계가 오고 우울 단계 속에서 이제 분노 단계가 와요 그래서 안 되는구나 하고 이제 절망하고 손 놓고 자포자기하고 방에 멍하니 있으면서 이제는 화만 나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는 모두에 대해서 다 화가 나요 엄마에 대해서도 화가 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화가 나고 친구들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모든 게 하나하나 다 화가 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화가 나고 억울하고 계속해서 우울과 분노가 계속 같이 거의 이 단계에서 같이 있다고 보면 돼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단계가 되게 되면 이제 부모를 볼 때마다 부모한테 짜증내고 화내고 등등 해요 그런데 이 단계에서의 차이는 뭐냐면 우울 단계 분노 단계에 들어가면 이 단계에서는 부모로부터 도망 안 가요 이 단계에서는 부모로부터 도망가요 충격 곤란 단계에 있을 때에는 화내고 화내고 하면서 부모로부터 가능하면 멀리 도망가요 왜? 부모가 자기를 해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기를 자기 인생을 부모 뜻대로 좌지우지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부모로부터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우울 단계 분노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어디 안 가요 방 안에 틀어박혀서 못 움직여요 에너지가 없어서 이 단계에서는 그래서 방 안에 틀어박혀 있으면서 계속 우울해하고 하는 일 없이 은둔형 외톨이처럼 그렇게 틀어박혀 있으면서 계속 우울해하고 부모 얼굴만 보면 부모한테 화내고 신경질 내고 등등등등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거의 이제 자포자기 하는 단계로 들으면 더 이상 화를 안 내요 화내던 애가 더 이상 화도 안 내고 슬퍼하던 애가 더 이상 울지도 않아요 아무런 감정 표현도 안 보여요 그냥 완전 로봇처럼 되는 거죠 밥 먹으라 하면 그냥 밥 먹고 그냥 이렇게 완전히 무기력 무력감 속에서 자포자기 속에서 살아요 이렇게 완전히 어떤 시간이 정지된 것처럼 모든 게 정지된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그러니까 이 자포자기와 체념과 무감각과 포기 아무것도 하려고 하는 게 없어요 이런 단계에 살다가 어느 순간에 편안함을 맛본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제는 끝났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어느 순간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저 사람을 믿으면 되겠다 내가 이 책에 쓰인 대로 하면 되겠다 내가 다시 옛날 내가 어떤 사람 나한테 잘해줬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내가 만나볼까 등등 이때 이 수용 단계에 들어가서 어느 순간에 편안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하는 게 달라져요 예전에 하던 거하고 예전에 하던 거는 억지로 어거지로 안 되는 거를 하려고 했다면 이때 되면은 지 스스로가 알아요 그래서 아주 사소한 거 안 하고 밖에 산책을 하나 나가더라도 이제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 거예요 친구를 하나 만나더라도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것이고 엄마하고 어떤 이야기를 자기 해도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그러고 나면 지가 조금 조금씩 뭔가를 계획을 세워서 하기 시작하는데 이 단계에서는 희망과 두려움과 조심스러운 거 그래서 이제 이 단계에서 주변 사람들이 잘해 주는 게 되게 필요하다 옆에서 지지해 주고 격려해 주고 조금 하다가 안 되면 좌절하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점점 건강해지는데 나중에 되게 되면 권익공고 단계로 간다 이때 되면은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할 수 없는 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나설 수 있는 이런 단계가 된다 그리고 이때는 성취감 자부심 이타심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변화 과정 심리적 변화 과정을 거치는데 심리적 변화 과정을 거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수용 단계가 전환점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자 무너지는 과정과 다시 일어서는 과정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당사자를 대할 때 얘가 지금 어떤 단계에 있고 지금 어떤 심리상태인가를 알면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지금 완전히 초기 단계에서 무서움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단계인가 아니면 지금 완전히 자포자기하고 있는 단계인가 어떤 단계인가를 알고서 얘를 대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부모가 해줘야 될 역할은 안전기지로서의 역할 안전기지와 보호가 되게 중요해요 특히나 조현병 당사자한테 이게 절실이 필요해요 조현병은 태어나면서부터도 세상을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아주 어릴 때부터도 세상을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안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확신이 필요한 애들이 조현병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조울증인 애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외로움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외로워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엄마를 더 많이 보채요 더 많이 울어요 다른 애들보다 그래서 애들 어릴 때 많이 울고 많이 보채고 조울증인 애들은 조현병인 애들은 조심성이 지나치게 많고 어릴 때부터도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조울증인 애들은 안전하다는 확신이 필요하고 조현병인 애들은 나를 사랑해 준다는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확신이 필요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안전기지와 보호 안전기지가 되어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신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신뢰가 중요하다 위협은 금물이다 절대로 위협하면 안 된다 근데 우리 부모들 중에 상당수 부모님들이 당사자를 위협하고 협박해요 너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또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거야 말 안 들으면 입원시킬 거야 라고 협박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말 안 들으면 너 용돈 안 줄 거야 라고 협박하는 부모님도 많아요 이런 부모님들 위협은 금물이다 그 다음에 거짓말은 절대 금물이다 흔히 하얀 거짓말해서 지를 위해서 거짓말한다는데 그것도 그래서 왜냐하면 거짓말을 해서 순간순간을 모면하게 되면 그 순간은 넘어갈지 모르지만 애 입장에서 부모에 대한 신뢰가 안 생겨요 부모의 말이 믿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애가 조현병도 좋을 정도 그런데 사실대로 말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솔직하게 솔직한 대화를 하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해요 처음에 솔직한 대화를 시도하면 처음에는 애가 뒤집어지죠 말 한마디에 화내고 말 한마디에 화내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보면 말하기가 너무 조심스럽고 애가 자꾸 화를 내니까 말하기가 너무 조심스럽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되면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애하고 말할 때 둘러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럴수록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자꾸 말하려고 해야 된다는 있는 그대로 애가 뒤집어지면 또 미안하다고 달래고 뒤집어지면 또 미안하다고 달래고 계속 근데 있는 그대로 말을 해 버릇하면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애가 그 다음에 믿어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항상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말한다 거짓말 안 한다 이렇게 믿으면 그때부터 신뢰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그 다음에 환자가 아니라 가족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로 대하면 안 되고 아들로 대해야 되고 딸로 대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차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부모님들이 치료자가 되려고 하거나 교육자가 되려고 하면 안 된다 부모님이 애를 치료하거나 고쳐주는 그 역할을 하시려면 안 돼요 부모님은 지원자가 돼야 된다 애를 품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품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 고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오직 품어주기만 하고 고치는 것은 지가 밖에 나가서 부딪혀서 스스로 고치든지 아니면 전문가가 고쳐주든지 부모가 고쳐주는 역할을 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고쳐주는 역할과 품어주는 역할은 반드시 상충될 수밖에 없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역할이에요 가르쳐주는 역할과 품어주는 역할은 부딪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품어준다는 것은 옳다 그러다가 없을 때 품어줄 수 있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가 없을 때 품어줄 수 있는 거예요 다 괜찮아 이런 말을 해도 되고 저런 말을 해도 되고 이래 행동 해도 되고 저래 행동 해도 되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다 괜찮아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하고 흉봐도 괜찮아 라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그런 태도로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이다 엄마 그러니까 부모 자식 엄마하고 자식이고 아빠하고 자식 부모 자식으로서의 관계가 돼야 되지 관계가 다른 관계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가족의 일원이라고 하는 건 형제 간에 있을 때 형제 간에 병이 있다는 이유로 절대로 차별받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병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장남은 장남이고 차남은 차남이에요 그게 존중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이제 관심과 관심을 보여줘야 되고 이해와 공감 지지와 격려 그리고 신뢰를 제공해 줘야 된다 그 다음에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적 안정과 주관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집에서 부모님들께서 자제분한테 경제적으로 안정된 지가 생활하는데 충분한 돈을 줄 수 있고 지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집을 제공해 줄 수 있을 때에는 부모님께서 그걸 제공해 주면 되지만 그걸 제공해 주기 어렵다 싶을 때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부가 지원해 주는 집에서 13평 정도 되는 최대 18평까지죠 그런 LH 주택공사에서 제공해 주는 그런 집에서 살 수 있게 해 줘야 되고 기초생활수급비라도 한 달에 6, 70만 원 받고 살 수 있게 해 줘야 되고 여건을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주관정이 될 때 심리적 안정이 오는 거지 당장 갔다가 매달 매달 용돈이 한 푼도 없고 먹고 살 게 걱정이고 이런 상황에서 주관정 언제 지금 집이 갔다가 불안하기 그지없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게 심리적 안정이 안 온다는 거예요 주관정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방이 누워 잘 수 있는 방이 있다고 주관정이 아니에요 이 방이 자기한테 편안하고 그 방에서 마음이 안심이 될 수 있는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방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음도 크게 없어야 되고 우리 애들이 특히 소음에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음도 없어야 되고 하여튼 집에 들어가면 마음이 푸근해질 수 있는 집이 필요하죠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존감 회복에 관심을 둬야 합니다 희망을 처방해 줘야 합니다 그다음에 언어적 메시지 그다음에 비언어적 메시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이런 이야기 그다음에 빨리 빠른 속도로 할게요 무엇을 지원해야 하는가 두 번째 당사자의 과업 수행을 지원해야 한다 그럼 당사자의 과업이 뭐냐 네 가지 과업 제가 이제 치료의 핵심은 약물치료 플러스 네 가지 요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약물치료 플러스 네 가지 요소에 대해서 네 가지 요소를 뭘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가족의 정서적 지원 그다음에 스트레스 관리, 위기 관리, 증상 관리, 스트레스 관리, 위기 관리 선순환적 생활 습관, 확고한 삶의 목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중에 가족의 정서적 지원 이거는 가족이 해야 되는 것이지만 나머지 세 가지 그러니까 증상 관리, 스트레스 관리, 위기 관리 이건 원래 당사자 스스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선순환적 생활 습관 이것도 당사자 스스로가 해야 되는 거 확고한 삶의 목표 이것도 당사자 스스로가 설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가족의 정서적 지원 뺀 나머지 네 가지 요소가 이게 당사자의 네 가지 과업입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약물 복용, 증상 관리, 스트레스 관리, 위기 관리 선순환적 생활 습관, 확고한 인생 목표 이건 당사자가 스스로 해야 되는 일인데 처음에는 당사자가 이걸 스스로 못하니까 이걸 잘할 수 있게 가족이 도와주는 겁니다 이야기는 그런데 도와준다고 할 때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주체는 당사자 본인입니다 하는 거예요 가족은 도와주는 위치, 지원하는 위치에 머물러야 합니다 전문가도 지원하는 위치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지원하는 위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경청해주고 의논 상대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최종적인 의사 결정은 지가 하는 거예요 집행도 지가 하는 거고 이거죠 그다음에 약물 복용은 약물 복용은 하나씩 이야기하자면 약물 복용은 당사자의 과업입니다 가족은 약물 복용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악순환을 멈추고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환경적 스트레스 요인 특히 가정 내의 스트레스 요인을 경감하고 제거해 줘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누누이 하는 이야기지만 악순환 선순환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병이 발병한다는 것은 결국은 어느 순간인가 지가 가진 특성과 환경이 잘못 맞물려서 악순환이 돌아가기 시작해서 결국은 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해야 될 일은 악순환을 멈추고 다시 선순환으로 돌아서는 일인데 이때 가족이 해야 될 역할과 당사자가 해야 될 역할이 각각 따로 있습니다 뭐냐면 자신의 내면이 내면이 악순환으로 돌아가는 걸 멈추고 선순환으로 되돌리는 이거는 당사자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당사자 스스로가 자신의 마음의 채널을 바꿔야 됩니다 맨날 부정적인 것 쪽에 틀어나놓고 있던 채널을 긍정적인 것 쪽으로 채널을 바꿔야 됩니다 악순환에 맞춰져 있는 채널을 선순환으로 돌려야 됩니다 이건 당사자 본인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내면이 악순환으로 돌아가는 걸 멈추고 선순환으로 돌려 세우는 것 이건 당사자가 스스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랬을 때 반드시 첫 번째 단계가 뭐냐 결심이 필요합니다 결심해야만 멈춰지고 돌아서는 거지 결심하지 않고 돌아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야기예요 당사자가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환경이 환경에서 계속해서 악순환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환경적 요소가 있다 이 환경적 요소를 제거하고 환경을 선순환이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이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이건 가족이 해야 될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나 가정 내 환경 가정 안에서의 환경이 악순환이 되게 만드는 환경은 어떻게든 제거하고 선순환이 돌아갈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정신보건시설과 기타이시설 그리고 조력자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또 소속 집단에 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회와 역량 발휘를 위한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꿈을 꿀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하늘을 나는 새에 비유했는데요 당사자의 과업과 조력자의 과업 우리 옆에 조력자의 과업은 뭐냐면 하늘을 나는 새에 비유했을 때 새가 하늘을 날 때 두 날개를 가지고 날잖아요 이 두 날개에 힘을 붙여주는 것 이건 당사자 스스로도 해야 되는 일이지만 옆에서 가족들이 도와줘야 되는 일이죠 전문가가 도와줘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능력, 능력이 개발될 수 있도록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 친구를 사귈 수 있는 능력 능력이 갖춰지도록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기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또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 이 능력과 기회라고 하는 이 면에서 옆에서 가족이라든지 전문가가 능력을 함양하고 기회를 포착할 수 있게끔 옆에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두 날개로 나는 것이지만 어느 방향으로 날아갈지 이 방향을 정하는 것은 당사자 본인의 선택, 본인의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방향을 가족이 대신 정해주면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삶의 지향점 즉 살아가는 이유와 목표를 정하는 것은 당사자 본인의 과업입니다 그러한 삶의 지향점을 향해 가는데 필요한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조력자의 과업입니다 이렇게 당사자의 과업과 조력자의 과업을 우리는 구분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 결정권 이야기예요 자신의 삶이니까 그 목표 지점을 살아야 되는 이유를 살면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그 목표를 당사자 스스로가 정하게끔 해야 됩니다 작게는 하루하루 눈 뜨면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지 그거를 결정하는 건 당사자 스스로의 선택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지원해야 하는가 세 번째 사회 변화를 위한 노력 그래서 기존에 잘못된 치료 관행을 개혁해야 합니다 제가 앞에 이야기했죠 권위적이고 강압적이고 파터널리즘 혼정주의적이다 후견주의적이다 이야기했었죠 우리의 지금의 치료 관행은 매우 매우 잘못됐어요 기존에 잘못된 정신보건 정책을 개혁해야 합니다 국가는 이 문제에 무관심이에요 물론 최소한의 정책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라든지에 맞지 않는 정말로 빈약한 이런 것이죠 언론의 잘못된 보도 관행을 개혁해야 합니다 언론은 편견을 많이 조장하고 있죠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심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회 일반인들이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편견을 해소해 나가야 합니다 해 나가야 되는데 사회에서 일반인들이 정신질환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 부정적 인식을 갖게 만드는 출발점이 어디냐 출발점이 어디냐 하면 언론으로 탓을 한다 말이에요 언론이 그 역할을 한다 언론의 기자들이 그 생각 갖게 만든 사람은 누구냐 제가 볼 때 출발점은 전문가들이에요 전문가들이에요 조현병 조울증을 치료한다고 하는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간호사들이 이 병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의사들부터가 심리학자들부터가 이 병은 낫지 않는 병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병이 있는 사람은 일반인보다도 못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의 인식 구조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보세요 제가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야기하지만 이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조현병 조울증처럼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정신질환은 병만 가지고 생각할 수 없는 병과 삶을 동시에 두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병이 심각한 이유는 병 자체 때문에 심각한 거 아니에요 망상환청 이거 있으나 마나 해요 삶에 영향을 안 미치면 지 혼자 그런 생각 같거나 말거나 그 소리 듣거나 말거나 별게 없는데 이게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서 어려움이 생기니까 이게 병이 되고 병이 생겨서 또 병을 치료하겠다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니까 이게 삶이 또 더 심각하게 붕괴가 되고 이게 병과 삶이 핑퐁을 하면서 삶이 망가지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그 이야기 했지만 우리 당사자들도 없고 가족분들도 없고 놓고 투쟁하는 것은 지금 단순히 병을 놓고 투쟁하는 게 아니에요 삶을 놓고 투쟁하고 있다고요 당사자도 자신의 삶이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삶이 엉망으로 떠내려가니까 그 난리를 쳐대는 거고 가족분들도 당사자의 삶이 저렇게 떠내려가는 꼴을 두고 볼 수 없으니까 가정 안에서 허구한 날 전쟁이 일어나는 걸 견딜 수가 없으니까 가족분들도 뭔가 노력을 하시는 거라는 단순히 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건 삶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병의 문제와 삶의 문제가 동시에 존재하는데 뭐가 더 심각한 뭐가 진짜 문제냐 시작은 병으로부터 시작됐다 하더라도 설사 병보다 더 심각한 게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면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결해 주고 노력하는 것도 단지 병 치료하겠다고만 들어가는 거 가지고 택도 없다는 거예요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나머지 진짜로 큰 부분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무너지지 않게 바쳐줄 거냐 그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줄 것이냐 어떻게 그들이 자존감이 붕괴되지 않게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어떻게 하루하루 눈 뜨면 밖으로 나가서 뭔가를 하겠다고 돌아다니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이런 것이죠 그런데 지금의 전문가들의 생각이 과연 그러냐고 우리가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누가 삶을 이야기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유튜브 저도 유튜브 하고 있고 유튜브의 정신과 의사들도 요즘 유튜브 많이 하고 있고 등등한데 누가 그들의 삶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느냐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그래서 병원에 가더라도 그렇고 어디를 가더라도 전문가들부터가 그들의 병만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을 이야기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할 거냐 어떻게 해야 자존감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할 거냐 어떻게 해야 자기가 어떤 나름대로 보람된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게 할 거냐 어떻게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를 갖고 살아갈게 할 거냐 삶을 이야기해야 된다 가족관계가 어떻게 하면 좋아질 거냐 삶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치료적인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정책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고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고 등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기존의 치료 시스템이 잘못되도 한참 한참 잘못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문가들이 절대 안 바뀌고 전문가들 안 바뀌어요 정부 더더욱 안 바뀌어요 언론도 안 바뀌어요 이거를 바꿔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가족과 당사자들 밖에 없어요 그런데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지만 먼저 나서는 사람들은 가족이에요 가족들이 먼저 나서서 20년 세월 30년 세월에 걸쳐서 털을 만들어 주면 그 다음부터 당사자들이 나서서 전면에 나와요 그래서 미국도 유럽도 다 가족협회 당사자협회가 성장할 때 풀뿌리해서 가족과 당사자들이 자기들의 필요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등등 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어떤 현상이라면 전문가들이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가족들 말 귀담아 안 듣고 당사자들 말 귀담아 안 들으면 내 자리 쫓겨나겠네 가 될 때에 귀담아 들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변화는 그렇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보세요 왜 우리나라 이때까지도 가족협회나 당사자협회가 활성화가 안 되느냐 이거를 못 깨뜨리니까 그런 거예요 전문가가 최고의 의사의 권위에 가족이나 환자들이 감히 도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가족이나 환자들이 도전 대등하게 토론할 수 있는 치고받고 싸울 수 있는 언론에 나와서도 대등하게 의사들을 공격하고 치고받을 수 있는 이 실력을 가족들이 갖출 때 당사자들이 갖출 때 이게 되는 거예요 이 실력을 그래도 우리나라에 그나마 이런 기사라든지 이거를 실고 있는 인터넷 신문 마인드포스트가 그나마 나름대로 이런 기사들을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인드포스트 기사 많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가족분들 중에서 공부에 취미가 있으신 분들이나 열의가 있으신 분들은 공부하셔야 돼요 국내 자료만 가지고는 택도 없이 부족해요 외국 자료를 가지고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요즘에는 이제 구글도 있고 외국 번역문도 제공해 주니까 외국 자료도 옛날보다는 읽기가 좋아졌거든요 지금 우리 국내는 책도 너무 없고 자료도 너무 없고 기존의 교육은 완전히 의료 의사들 중심에 가족 교육에 대한 정부 예산이 나오면 다 글로 들어가요 이게 우리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정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가족분들이 가족 모임에 적극 참여해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새로운 모임을 만들고 육성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가족 모임에 적극 참여하셔야 됩니다 없으면 새로운 모임을 만들고 육성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오늘 공부한 내용이 우리가 이때까지 가족의 과업 4가지 가족 자신과 관련된 과업에서 가족 자신의 삶을 돌보기 희망을 간직하게 공부했고 당사자와 관련된 과업으로 가족 환자 관계 개선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오늘은 수용이라고 하는 게 뭐냐 지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순간 쉬고 그 다음에 다리를 동그랗게 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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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